여긴 썸머! 프로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프로필은 왜 찍는 걸까요? 내가 권유리다! 다 달려야겠죠? 고유한 밤, 거룩한 밤 자고 일어난 상태인데 이렇게? 자고 일어난 덕분에? 방금 자고 일어난 건데 자고 일어난 스타일대로 찍어야지 프로필 자고 일어난 트레이드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아 귀여우시던데요. 아니에요. 혜택이더라도 좋아하는 거. 더 심한 표현을 만들어내란 말이에요. 공진이 이런 것도 안 되고. 아 공진이 뭐야? 그런 것도 이제 안 되고. 한 명이야, 40명. 네. 트롯데이 촬영하러 왔습니다. 엄청 재밌어요. 제가 엄청나게 그.. 아마 또 피울 거 없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에 이 사진 아마 몽땅 다 쓸 거에요. 기대하고 있어요. 당일판로 모듬에 첫 번째 옷이에요. 마지막 옷이에요. 너무 예쁘다. 잘 마셔보시고. 너무 잘 마셔요. 오늘 이 옷은 점진 걸 한 번 하고 싶은 거 있어. 진짜 미쳤다. 오케이. 드라마 포스터 지금. 혼자 이렇게. 너를 찾아서 이러고. 너를 찾아서. 되게 봉화적이고. 이렇게. 어디. 와 나 처음을 해야 하다 너무. 마음에 들어. 다 입어. 예뻐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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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네. 진짜. 흥수한 20대. 영화의 단계. 영화의 단계. 오, 예뻐. 영화 중. 영화 중. 영화 중. 네, 안녕하세요. 유리입니다. 오늘 이렇게 2023년도에 새로운 프로필을 찍는 날이었습니다. 2023년도에는 더 즐겁고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인사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프로필 너무 저는 즐겁게 찍었고요. 너무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더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